이번 영상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회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그 과정에서 비밀번호는 해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비밀번호가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누출되지는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해싱의 형태로 저장된 비밀번호와 이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제출한 비밀번호를 비교해서 그 비밀번호와 아이디가 일치한다면 로그인이 시켜주고 일치하지 않으면 로그인을 거부하는 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세션 수업에서 로그인할 때 사용했던 로직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auth라고 하는 컨트롤러의 authcontroller의 authentication 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때 사용했던 비밀번호 인증 방법은 config 안에 기술되어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사용자가 이 form을 통해서 제출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비교해서 그것이 맞다면 보시는 것처럼 setUserData라고 하는 세션 라이브러리의 API로 출해서 easyLogin의 값을 true로 주고요. 만약에 로그인이 실패했다고 하면 로그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런 로직이 담겨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존의 로직이 config에 있는 authentication 이라고 하는 배열 값을 가져와서 그것을 authentication 이라는 변수에 담아주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것은 이 부분은 사용자에게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가져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 데이터를 config에 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담을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담는 것은 모델을 핸들링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전 동영상에서 user-model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user라는 테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될 것은 disload-model 그리고 user-model 이렇게 해서 user-model을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user-model 그리고 get 그리고 저는 이메일 값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getByEmail 이라는 이름을 하고요. 그리고 user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중에 이메일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인자로 배열을 전달을 할 거고요. 배열의 이름으로 array 그리고 이메일 dis-input post-email 이라는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user-model이라고 하는 이 user-model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getByEmail이라고 하는 API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모델로 들어가서 user-model.php를 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function getByEmail 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option이라고 하는 인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인자로 예를 들면 제가 첫 번째는 이메일, 두 번째는 패스워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option이라고 해서 인자로 배열을 받게 되면 저 전달되는 배열의 구조나 그 전달되는 파라미터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이 getByEmail이라고 하는 이 API의 signature 즉 이 기본적인 인자의 개수나 인자의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더 유연한 코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인자로 아이디나 패스워드와 같은 구체적인 값을 받는 것보다는 option이라고 하는 배열을 받는 방식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예요. 이렇게 한 줄 붙여놨고요. this tv, getUnderbarWare 즉 getUnderbarWare는 user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냐면 이메일의 값이 optionEmail이라고 이메일로 전달된 값과 같은 데이터만 가져와서 그 결과를 하나의 객체에 담아서 리턴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return result 라고 해서 하게 되면 이메일로 검색된 사용자 정보가 리턴되어야겠죠. 그러면 getByEmail이라는 API를 통해서 리턴된 값은 user라고 하는 변수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용자가 전송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더 이상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이 config에 있는 배열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메일이라고 하는 정보가 아니라 아이디가 아니라 이메일로 전달이 될 거니까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의 이름을 이메일로 바꿨고요. 그리고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저 변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user 언더바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유저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됐죠. getByEmail을 통해서요. 그럼 여기서 user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비교를 해야겠죠. 이렇게 user password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비교를 하면 되겠지만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는 평문입니다. 그리고 user라고 하는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서로 데이터의 형식이나 데이터의 길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패스워드와 관련되어 있는 PHP에서 제공하는 APR을 이용해서 이것이 인증된 사용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password underbar verify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는 this input post 그리고 password 즉 사용자가 전송한 평문 데이터를 여기에다 넣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유저 테이블 상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this 아니죠 user password 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true라면 이 사용자가 form을 통해서 전송한 데이터와 그리고 유저 테이블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패스워드가 일치하고 and 그리고 이메일이 일치한다면 로그인에 성공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로그인에 실패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setUserData를 이용해서 session에 isUnderLogin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true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를 topic slash add로 보냈는데 요거는 요거는 그렇게 좋은 로직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글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그인한 후에 글을 실제로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로 보내주는 로직인데요. 저것은 글 추가라고 하는 맥락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로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죠. 요런 경우에는 만약에 글 추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글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서버로 returnURL과 같은 파라미터가 전달이 돼서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만약에 returnURL 값이 있다면 자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redirect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그 returnURL의 값에 해당되는 패스로 전달을 해주게 되면 로그인 로그인을 하게 된 맥락으로 사용자를 다시 돌려보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복잡한 처리니까 나중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고요. 또는 여러분이 직접 공리를 해보셔서 요런 부분들을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홈으로 돌려보내는 로직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인에 실패했다면 자 실패했다면 자 로그인에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예. 출력하고 사용자를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보내는 리다렉션 구문을 요기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자 뷰에 이 로그인.php 파일에 보시면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요 네임 값이 아이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메일을 작성하고 비밀 번호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메일 작성 부분에 네임 값이 아이디이기 때문에 아이디의 이름으로 전달이 됩니다. 요 부분을 이메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메일이라고 이렇게 적었죠 요거는 비밀 번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모잉 골뱅이 지밍이 닷컴 그리고 비밀 번호는 1 6개 1 1 1 1 1 1 1 했을 때 로그인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성공했고 저는 로그아웃이라는 메세지가 출력이 됐다라는 것은 로그인에 성공해서 세션 정보에 is underbar 로그인이라고 하는 값이 세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로케 해서 이 사용자로부터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받아서 user 테이블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밀 번호를 암호화 시켜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로그인 했을 때 바로 그 user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비교해서 인증된 사용자면 로그인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로그아웃을 로그아웃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즉,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핵심 내용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패스워드 언더바 해시 또는 패스워드 언더바 베리파일 같은 API를 PHP가 아직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제공해 준 로직을 코드 이그나이터의 체계 안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